빠바빠빼 후바밤 이거 하와이에 샀어요 이쁘죠? 6만원 좀 이게 제일 비싸요 산거중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이 옷의 특징! 어깨가 넓어보인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요정도인데? 이게 부해서 이렇게 된다. 치잉! 알라글라가님 고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거 후퍼와 또 뭐죠? 너겟 너겟과 너겟 너겟은 직접 가서 사는게 좋아요. 되게 혜자에요. 10개가 되게 싸던데? 가서 먹으면요? 시켜먹으면 왜? 모르겠어요. 가서 먹어야 혜자고 여기서 먹으면 그냥 그래요. 보통 혜자하면 반대말을 말씀하시는데 아끼시네요. 말씀 아끼세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비방성 그러니까 비방 안하잖아요. 하지마세요. 혹시나 해서요. 아뇨. 아뇨. 콱 콱이랑 콱이요? 콱 주의해주세요. 바로요. 콱 콱 콱 콱 콱 콱 어디있어요? 콱 주호민 작가님의 콱 갖고 오세요. 디스 이즈 마이 콱 디스 이즈 마이 콱 디스 이즈 마이 콱 디스 이즈 마이 콱 디스 콱 디스 콱 콱 왜이래 왜? 윙크 팁이에요? 자 후퍼 주작가님의 후퍼 들어주세요. 주작가님의 후퍼 저는 저기 콰트로 치즈 후퍼에요. 네. 후퍼 아 다른거에요? 여기 치즈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콰트로 치즈 와퍼는 그 치즈가 4가지가 들어가 있는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각기 다른 치즈가 그쵸 과트로가 이태리언가? 사륜구동이란 뜻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과트로 사륜구동이란 뜻이에요 아우디 과트로 네 그래서 4개가 들어있는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 저는 사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점심을 안먹거든요 안먹으려다가 지금 먹어두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가 보는데 먹는게 좀 이상한데 먹방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방송 종류중에 하나에요 인투더구리치라고 스팀게임 새로 나온게 있는데 현재 전략게임입니다 꽤 재밌다고 해요 강요할 순 없지만 생각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이... 어... 뭔 얘기할라다 말았지? 어 먹방이라는 이런 방송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볼 때마다 쟤 뭐하는 짓거리지? 아냐아냐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남의... 왜냐면 자기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혼자 자취를 한다고 하면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먹으면 좀 쓸쓸하니까 먹는거 보면서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싶은걸 대신 먹어주는걸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근데 진짜 맛없게 먹지 않아요? 네 저같은 경우는 왜 먹방을 하느냐 그냥 먹는거 보다는 방송 켜고 먹으면 돈이라도 들어온다 그래서 먹방을 합니다 허팝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닉네임이 없다님 천원 후원 감사하고요 이 돈으로 또 먹을 걸 사고 먹을 거 또 사고 그럼 또 먹고 또 받고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없다 진짜 히오스 이즈 갓개님 아까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웅 흐흐흫 오 주호민 작가님 뿌요뿌요해서 많이 빈 것 같아요 모자 벗으실 때 특히 닮았어요 모자 벗으실 때 닮았다는데요 뿌요뿌요요? 오늘 모자 벗으면 안 돼요 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대머리 티가 확 난다구요 아 그래요? 옆에는 자랐다구요 알아두세요 대머리도 고충있다 오히려 안대머리보다 더 자주 깎아줘야되고 더 관리를 해줘야된다 안대머리들이 계속 머리 손질하는거 봤어요? 며칠에 한 번씩 아니 며칠에 한 번씩 없죠 하지만 탈모인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되서 탈모인들이 더 부질환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버릇이 돼서 탈모 아유 간다이프다 블랙님 아이고 천 비트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건 거의 만원 넘는 돈이거든요 인사하세요 빨리 아 저도요? 만원정도 받으면 인사해야돼 너무 뻣뻣할 수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방송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청자여러분 시청자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이럴때는 이제 감사의 표시 뭐 새로 개발한 뭐 리액션은 없지만 이런식이라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앙 앙은 뭐야 자꾸 아까부터 왜? 앙 내시릉이에요?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서 강이 흘러가는 흔적이 보인다고요? 아 이거요? 음 케미라서 그래 케미라 오늘 진짜 옷을 예쁘게 입었어요 평소에 작업실 출근할 때 맨날 맨발에 슬리퍼 신고 오는데 오늘은 저기 노원구청 가서 세무서였나? 승상맨 방송을 왜 계속 자연스럽게 우리 방송이라고 말해서 주호민 작가님을 섭외하시는 건가요? 어제 잘 차려입으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야 내일은 진짜 청바지 입고 양말 신어라 청바지 입고 양말 신어 예의바르게 예의바른 곳이야 셔측 하으하하 청바지 입고 양말 신는게 예의를 갖추는거에요 신유 머리 감아라 이따 까라 양 그 청바지 입어라 그거 뭐야 뭐죠? 양말 신어라 씻어라 뭐 이런 것들 잘 보고 있어요 남들은 그냥 그게 보통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먹방하는 와중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김장김치님도 천원 감사하구요 레인님도 천원 감사하고 알비온0083님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키스 유발하려고 입에 묻히고 드시는거냐고 물어보신 분들 저밖에 없어요 이 방에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이 주인이니까 원하신다면 원하시면 뭐든지 한다 심장면 뭐든지 야 그래서 오늘 갔다왔어요 아침에 세무서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어서 식사한번하고 오늘 바쁘네요 오늘 저녁에 9시에 냠냠님하고 그것도 있고 어 세무서에서 본거는 음 소개할라고 갖고왔는데 아 진짜? 아 네 신창매님 저희 어머니가 진시이고 삼촌이라고 하시는데 어렸을때 병건이가 그렇게 예뻤다고 하시는데 유튜브를 올릴때 나눠서 올려야되기 때문에 요거는 밥다먹고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유튜브하나 또 돔돔새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최씨고 사촌이라고 하시는데 어 병건이가 그렇게 예뻤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최씨? 어머니가 최씨 내 사촌이라고요? 내가 최씨 사촌이 있나? 사촌이라면은 나랑 같은 확률이라는거 아냐 저는 어렸을때 진짜 이모들하고 막 응? 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고 자랐어요 저는 진짜로 딱 봐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죠 나도 그래서 이모탈이 됐어 이모탈이 됐어 결국 이분이 인모탈 탈모임 흠 흐흐흐흐흐흐 매드맥스 아우 야 이거 또 요번에 또 이제 광고 또 뭐 하나 할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하면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사실은 방송케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방송인 주인은 누구다? 여러분들이다 시마디시 주펜더 님이 방송중 크렌즈마블 침촌 날아온거 보고 아저씨랑 좀 친해지고 싶다고 등록까지 하더라구요 나중에 아는척 좀 해주세요 아아 네 주펜더 님하고 하는건 언제나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흐흐흐흑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한 작가님 지금 무한도전이 파괴 당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아 안돼요. 굉장히 싫어요. 내가 얘기를 이번에 몇 번 들어두는 줄 알아요? 이번에 무한도전 종룡한다고 해가지고 2년 전에 나왔는데 무슨 상관이 하나라 종룡한다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엄청 왔죠? 카톡은 아니고 인스타 쪽지 이거 뭐 다 차단합니다 엄청나게 왔어요 맞아 굉장히 그런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많이 보내주세요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이거 그거 적어놔야 되는데 제목에 9시 얍얍 전화 인터뷰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귀찮다 귀찮다 밥 다 먹어야지 뭐 별일 있겠어 아 오늘 또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왜요? 비밀인가요 그건? 아니요 아니요 저기 이사갈 것 같아요 주만간 흘렸어 또 아 그러네 질질 흘려요 아니 죄송해요 나이 먹어서 그래 아 아니야 흘린게 아니었어 뭐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양말에도 뭘 붙이고 다녀 아니 저기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 빨았더니 휴지.. 휴지요?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 세탁기에 돌렸더니 주머니에 왜 있어요 휴지가 아무 때나 버릴 수 없으니까요 근데 눌러붙었어요 그래요? 네 아 진짜 뜨겁죠 추적기 그래요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아니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사 갈 동네 좀 보고 왔어요 제가 살짝 흘려도 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이사 가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지금 광진구 사는데 흘려보세요 한번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그 떼돈을 버셔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 다른 지역으로 대저택 그 아랍으로 부동산 쪽으로 한번 둘러보고 오셨어요 그쵸?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대저택 맞아요? 아니에요? 부동산 알아본다 맞아요? 그건 맞죠 다른 지역 맞아요? 맞죠 대저택은 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기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머리가 사는 저택 그래서 대저택 네 그러면은 그것도 대저택이죠? 그쵸 그럼 제가 가는 곳은 모든 곳은 대저택이네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그거 알아보러 가셨어요? 이사때문에 추가 부동산 구매가 아니고 추가가 아니고 이사 이사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경기도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봐 누가 그치 경기도로 간다는 건 그 그거죠 정황상 깨끗하죠 아 무슨 얘기죠 이게? 아 무슨 뭐 부동산 투자나 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쵸 정말 이사 가는 거예요 진짜 이사 간답니다 그래서 이 작업실을 저한테 주고 가신다고 어 어떻게 알았지? 뭐야 이사 가는 거? 그쪽이에요 저기 정자 아니에요 분당 깔깔깔 판교 이쪽 다시 바뀌었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이버 있는데 거기 비싸요 그 정도 비싸요 네이버 건물이 있더라고 거기 분당이 수요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분당이 원래 신도시였는데 네 거기서 나고 자란 이세대가 이제 분당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 그쵸 저도 그런 느낌으로 일산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특화되어 있어서 집값이 비쌉니다 파자 쪼꾸를 파괴신과 나는 원한다 쪼꾸 당장 감사합니다 쪼꾸매니아 분 천원 고맙습니다 쪼꾸매니아 쪼댔다 엄마한테 집 팔자고 해야지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요 분당 온다니까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떠나야지 좀 있어요 그쵸? 떠나야지 겁을 내신 분들은 광진구에 사시는 분 광진구에 사시는 분 햄버거 씹을 때마다 모자가 움찔거리네요 아 그래요?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작업실 잘 주세요 가는 김에 아니 출근은 일로 할 거예요 작업실 안 옮겨요 오늘 가보니까 여기 30분 걸리네요 그 정도 출퇴근 할만하죠 오늘 파괴형 형님 선이 슬로우 닮았네 이제 작업실 이제 좀 흩어놔야 될 거 같아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 분당에서 광진구까지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남도 아니고 거리 자체는 뭔데 길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정말 안 걸리더라고요 배 푸세요 그만큼 버렸으면 배 푸세요 그만큼 버렸으면 배 푸세요 다른 사람 몇 번 가요? 후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계속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식사를 아니 식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가족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거 더 위키하게는 안 되나요? 가족들도 이 얘기는 안 맞지 않죠 아 이렇게 많은 사람 들어가 아 많은 사람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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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의 대화 아 아이한테 계속 흘리지 마라 멀타니까 주작가님 수염은 많이 잘하셨는데 머리도 잘하셨나요? 머리 많이 잘하셔서 모자 쓰셔야 된다 거의 장발이에요 지금 제가 어저께 확인해 봤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럼 광진구가 파괴되는 건가요? 버거킹이 먼저 파괴되는 건가요? 거의 그냥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해야지 버거킹 어린이 대공원 정문에 있는 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희 집이 바로 그 정문 옆 버거킹 그 바로 옆이에요 비디오스타 다시 보기 보고 왔습니다 깔깔깔 재밌네요 깔깔깔깔깔깔 나도 아직도 안 봤어요 솔직히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나도 아직도 안 봤어요 저는 저 출연한 거 안 봐요 스샷만 봤는데 오그라들어서 볼까요? 김풍 작가님이 막 헛소리 해가지고 무슨 뭐 한남동에 무슨 빌딩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남동에 빌딩 뭐 광진구 건설 실패 아 그럼 소유하고 계신가요? 살 수 있을 정도다 막 이랬는데 신문 기사에는 이미 산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빌딩을 왜 삽니까 제가 아 지금 해명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아니요 루머 해명하는 자리 아까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광진구 건설 실패 아이고 구독도 감사합니다 알라 딸라 따 알라 딸라 따 감사합니다 아 그 춤춘 것도 나왔나봐요 마지막에 주호민 작가님이요? 아니아니 아 저요? 제 건 편집 됐대요 제 춤은 어? 왜? 너무 못춰서 오늘 성표랑 인터뷰는 침착맨이 소배를 한 건가요? 왜? 보여드리세요 이번 기회 편집된 부분 보여드리죠 주호민 작가님의 댄스 아니 무슨 피리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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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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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빰 Salz 2heim 이러고 아 мяс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후퍼 후퍼 다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후퍼 다 먹었고 너겟 먹을 차례 아 너겟은 나중에? 같이 하나 가지고? 이걸 뭐? 광진구 집 산지 얼마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이 계속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다가 또 안가고 그래요 아니 이번엔 확실한데 작업실은 여기 계속 있을거에요 응 방송만 나가면 이야기를 잘한다고요? 맞아요 그나마 이번엔 비디오스타는 많이 한거에요 아는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원래 거의 진주조개처럼 앙 담으러 입을 앙 담으러 포크레인으로 번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공중파만 가면 앙 흐흐흐흑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마이크 소리가 좀 위치죠? 알았어요 주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공중파가서 편집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말을 안하는 거예요 어어어양 으어어우 맛있네 마리텔 때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리텔은 저만 하면 되잖아요 주작가님 엄청난 값부인데 매일 이렇게 방송에 섭외하시는데 어느정도 비용들 어간하여 엄청난 값부인데 매일 이렇게 방송에 섭외하여 비용이 아니 공짜로 하고 있어요 그 막 공짜로 써도 됩니다 왜냐면 부자라서 이제 돈을 더이상 안 벌어도 돼요 무슨 소리에요 더 벌어야 돼요 좋은일 하려면 좋은일이요? 어떤 좋은일이요? 주작가님 드디어 무한도전을 파괴하셨는데 버거킹을 사먹는다던지 버거킹을 사먹는다던지 그리고 어? 진짜 근데 돈을 쓸 시간이 없네 맨날 마나 그려서 우원 들어왔어요 무한도전 파괴했는데 현재 심정이 어떤지 세줄로요 세줄까지 얘기해야되요? 그러면 사명시 한번 하자 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던일로 하자 죄송합니다 이런식이에요 죽이고싶다 죽이고싶다 호! 호락호락한가 민! 민둥산되고싶니? 아니 민머리가 호락호락한가? 민머리가 아 그래 좋아요 이런식이에요 공중파가면은 갑자기 사명시! 그러면 에? 바로 다음사람 이렇게 됩니다 공중파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앙 앙 다물어진다 어려워요 공중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응 이렇게 말만은 져도 가면은 굉장히 뭐랄까 잎 무거운 사람 누구있지? 저기 그 너구리 형사 너구리 형사가 되요 응 그리고 내가 괴 난소리를 했구먼 삐익 이분 너구리 형사 맨날 하세요 맨날 헛소리 한 다음에 내가 괴 난소리를 했구먼 하루에 다섯번씩 하십니다 흐흫 소리가 좀 작아요? 주 작가님 타코야키라고 놀리지 좀 마세요 가쓰오부시가 없는데 어떻게 타코야키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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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오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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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은 비듬 건조한 날에 가쓰오부시 생기잖아요 아니 그건 가쓰오부시말고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머리 대대 아 머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게임 추천했는데 게임 선물해주면서 해야되냐고 뭐 후원이 왔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물을 받아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어 땡기면 제가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했는데 받았는데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미안한 거 많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말이다 밤 matin